안녕하세요. 5월 6일 수요일 또 날마다 솟는 햇볼 큐티 나눔으로 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따라 절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6절이랑 몇 개의 절만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요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요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요와 샴마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요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요와 샬롬 평안의 하나님 요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이름을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평화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평안의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는 어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신적인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돌아보면 그때를 생각하면 다시 은혜가 생각이 나고 은혜가 되고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었지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사건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무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신앙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 옛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면 바로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11절에도 보면은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되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되는 것, 하나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몰라 그러면 하나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됐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일치되는 것, 그럴 때 하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까? 깨어있으라고 했죠. 우리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됨. 하나됨의 기도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됨에 얼마나 하나됨이 주는 기쁨이 큰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시면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서 제자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도 하나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이름을 여러분 귀하게 간직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기를 원하셨고 기도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구하고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또 주님 주신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